이렇게 소스가 뭉쳐가고 타요. 그러면 청소할 때 물 뿌려가지고 철새미로 그냥 앞뒤로 좀 던지는 거에요. 청소 끝. 이렇게 하신다. 이렇게 해서 또 올려놓고 또 쓰고 또 올려놓고. 이거 탄다고 안 끊어져요. 이거 웬만큼 달구지 않는 이상은 올려놓고 쓰는 게 아니라 다섯 손 꺼내 놓고 쓸 때만 올려놓고 쓰시면 됩니다. 여기서 끝이 되어 밑으로 찍고 싶다고 Divinen vez 경비 붙는 게 있나요. 다 남겨서 고쪽 conta겠지